안녕! 자 오늘 제가 뭔가 달라진거 있지 않아요? 이거 눈치 못채면 진짜 제대로 안받다는건데 자 보시면 신발 40불짜리 신발 아디다스꺼 H헤헤에서 30불에 점퍼가 팔더라구요 대박 처음 버스킹 했을때 5불 벌어서 기타 스트랩을 사고 두번째 버스킹을 했을때 40불정도를 벌어서 지금 신발을 샀고 세번째 버스킹 했을때 30불정도 벌었거든요 그래서 자켓을 이렇게 사서 다 해보면 다 바꿨습니다 미션 성공! 어때요? 옷 괜찮아요? 잘 어울리나요? 내가 봐도 진짜 간지난다 3만원에 어떻게 이렇게 잘입지? 말도안돼! 어? 신동무는 건너야겠다 와우 어쨌든 지금 옷을 방금 사가지고 입고 오늘 6시에 또 버스킹을 할 예정이거든요 버스킹해서 이제는 친구들 선물을 사주려구요 아 하하하하 미션이 그 버스킹을 해서 신발과 자켓을 사는거였는데 점퍼 너무 더워요 지금 땀나요 지금 벌써 한 3, 4시 정도 된거 같은데 어 대충 좀 간단히 끼니 때우고 이따 6시에 또 버스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 자랑하라고 버스킹과 자랑하려고 하하하하 이제는 이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